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한광복회 인천시 서구지회가 독립유공자 인천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자긍심을 고치시키고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세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대한광복회 인천시 서구지회가 지난 10일 독립유공자 대상 인천시 자녀들을 선발해 인천시 서구보은회관 회의실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가톨릭관동대 송유민 학생, 이나대학교 이현옥 학생, 국제관광구 나영서 학생을 비롯해 인천시 청라중학교 이윤서 학생 등 4명이 선발돼 장학금을 전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예방 차원에서 정석조경 대표 정준규 씨와 나눔실천 대표 유인식 목사, 경인포스코 에너지 후원회 실무진 이사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간략하게 실시됐습니다. 이날 이봉구 서구지 회장은 최근 들어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나눔의 온정을 실천하면서 귀감 사례를 보여주시고 특별히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광복회원들과 함께 진솔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광복회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뜻을 새기고 독립유공자 자녀들로서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학업에 정진하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전세현입니다.